나 중국 북경에서 온 우기다! 화이팅! 화이팅! 우기도 스무 살이야? 나 스무 살이야. 스무 살이면 99년? 99년이야. 나는 그냥 가오싱. 아, 캐시해. 우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기는, 그러니까 우는 비, 우는 우고 비. 그리고 기는 그 아름다운 옥, 알아? 아, 옥. 그 초록색. 제이. 맞아, 예스! 난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아했고, 춤도 좋아했어. 현아 선배님 보고. 아니, 현아. 현아 선배님.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 가수. 그래서 북경에서 글러버 오디션이 졌어. 어느샘으로 보고 통과했어. 부모님들이 반대하지 않았어? 난 완전 반대였어. 올면서 싸웠어. 왜냐면 제가 꿈은 가수였는데 사실 그게 엄마, 아빠한테 말 못 했었어. 왜냐면 공부 계속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래서 오기 전에 어르신 붙었다고 하자마자 엄마, 아빠. 되게 놀랐어. 안 된다고 막 그랬어? 진짜 안 가면 안 되냐고. 왜냐면 외동이야, 우리. 외동. 그래서 아,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아, 그 꿈을 위해서? 아, 꿈을 위해서. 왜냐면 인생일이잖아. 맞아. 아, 진짜 엄마 잘한다.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지지를 한번 해줄게. 그냥 가, 이랬어. 지지를 해주고, 인생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아버님들더라. 그러니까. 아, 그거 수준이. 외동이라는 말이. 진영이 형, 외동. 형 외동이라는 말 알아? 배웠지. 뭐야 외동? 그거 한 명. 왜가 가잖아. 외동. 외동. 그거 아니야. 따로, 여기 ABC잖아. 나는 따로 춤 준비했어. 뭔데? 따로. 우리나라의 민족, 소수민주 있잖아. 따이춤 라는 거 준비했어. 따이춤? 소수민족 춤, 재밌겠다. 아, 오, 동네! 아! 오, 이거! 동네! 아, 동네! 오, 이거! 동네! 와! 진영 감각이 좋네. 야, 도르 분은 우리 더군이도 잘한다. 아, 막내, 막내. 뭐지? 어지러운 거 같은데? 멀쩡해 멀쩡해 주춤했어 멀쩡해 멀쩡해 원래 떨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우기가 그 소순민족이야? 나는 아니고 본 것이 영상 같은 걸로 네 취미로 배워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반가워 장태추야 선생님이야 우희야 선생님이야 오자마자 바로 어름만 할수록 나빠져서 앉아주세요 좋다 너무 아끼는 친구들이어서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취업상담실 안해 취업상담실 다들 취업상담 받으러 온 거야? 그렇겠죠? 잠깐만 술 마셨어 뭐야 취업상담실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일단 물어보겠어 우기 일단 상담이잖아요 오 그렇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주시는 거잖아요 오케이 일단 나야 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인사가 주몽국 선배님처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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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보컬 맡고 있는 우주입니다 아 예 그럼 혹시 우리 세 친구는 난 좀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사실 저는 안희 형님 한 번 나오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년 반을 게으랬단 말이야 아 말이에요 다 언니들인데 말은 높여야지 말이에요 말이십니다 근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좀 더 뻔뻔하게 잘 잘 잘 잘 잘 잘 좋아 신동 야 우리 건데 너가 더 잘한 신동만 보인다 신동만 빨리 해 난 몰라 예능을 하는 게 약간 오바를 해야 돼 오바 잠깐만 우리 보면 나도 잘해 나보다 더 잘해 이게 오케이 성공 잘하네 역시 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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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오케이 장티처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네 글자로 얘기해 봐요 하나 둘 셋 진수성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길 수 있잖아 가야지 오 자신감 뭔가 준비한 거 같은데 느낌이 신동 님 슈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멤버 한글자 하나 둘 셋 나 역시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그렇지 그렇지 슈아 어? 슈아 수진이가 좋아 내가 좋아 한글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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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이야 폭력적이야 아니 슈아 탈락 슈아 탈락 근데 심지어 나는 상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상처도 주고 탈락도 했어 알아서 슈아야 알아서 우기 어 어제 밤에 뭐 했어? 일곱 글 어? 일곱 글자 최다 글자입니다 최다 글자입니다 최다 글자예요 하나 둘 셋 집에서 잘 잤어요 웅이 진짜 잘해 역시 웅이 역시 웅이 진짜 잘해 색 Café 내가 좋아하는 슈아가 좋아 셋 글자 하나 둘 셋 예 슈아 잠깐만 이 게임은 그냥 우기의 상처만 남기는 게임이야 웅이야 그러면 너는 내가 좋아, 네 언니의 언니가 좋아. 몇 글자? 네 글자. 하나, 둘, 셋. 다 싫어요. 상처가 많아. 그렇지. 자, 우기는 모든 멤버를 싫어한다. 그러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케이. 소진! 응. 우기를 왜 안 좋아하는데? 세 글자. 하나, 둘, 셋. 소진, 탈락! 우기! 우승! 근데 왜 이겼는데 기분 별로 안 좋아.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하향 너무 짧았어. 근데 확실히 너무 잘한다. 이건 묘하다. 자, 우기랑 내신! 여기도 쎄 것 같은데. 이렇게 손톱 조심해. 아, 조심해. 준비. 딱 힘 줘요? 시! 아, 지금 무서워요. 시! 자! 그렇지! 우기 내신! 두 분 다 이겼어! 갑니다. 끝까지! 누가 버티는 거야? 막사, 막사! 힘 줘, 힘 줘! 내신! 이러면서 생각해! 더 와, 더 와! 엉덩이 대지 말고! 자! 우리 쪽으로! 우와! 박사, 박사! 우와! 내신 다 안 들려. 우와! 랩 땅에! 발목을 제압해야 돼! 발목! 발목을 꺾어야 돼! 발목을 꺾어야 돼! 안 꺾게 해! 와!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맨 때마다 힘내봐, 맨 때마다 힘내봐, 맨 때마다 잡아줘. 자장이 좋다. 자장이 좋다. 우와. 진짜 우리가 인데. 아니, 근데 둘 다 똑같았어. 둘 다 똑같았어, 이게. 둘 다 튀어졌어, 둘 다. 둘 다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자, 끝에서부터 배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했어. 러블리즈 몇 개?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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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년은? 네. 17개. 17개. 여자친구 팀 28개. 자, 그리고. 에이프린. 128개.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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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위키밋킥. 27개까지 하다가. 옆에 보고. 포기했습니다. 왜, 왜, 왜? 옆에가 몇 개만 했길래? 우리 아이들. 아이들. 1초에 하나씩. 60개. 60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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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한,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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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나, 둘, 넷, 넷. 도현이도 못하는 게 아닌데 도현이 20개 할 때 이미 40매씩. 그러니까 도현이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이돌이. 위보민이키기 60키로. 680점 1등. 대박, 대박. 우리는 세울 때 여기 다 합쳐서 해도 1등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멋있었어.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우리 1등을 한 아이들에게 팀원 선정 우선권을 주도록 하겠어. 형님 중에 누구를 팀으로 데려오고 싶은지 상의를 한 다음에 형님의 이름을 불러주면 되고 그 이유까지 얘기하면 되겠어. 자, 먼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이유는? 너무 귀여워져서. 어? 귀여워서. 나 아니야? 그대 귀여워져서. 호동이. 호동이. 자, 호동이가 한 둘이 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자, 계속해서. 하나만, 하나만. 하늘이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세요. 둘. 에이터티. 펜디. 하나. 셋. 이지은. 하늘. 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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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열어 맞았어. 열어 맞았어. 열어 맞았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진짜 간신히 하나. 우리는 이제 만족해. 이제 됐어. 됐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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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